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명예훈보대사 송중기입니다. 인천공항이 개항 2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도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